공항이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고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 뒤에는 그 절점이 있어요. 또 도전. 또 도전. 이렇게 저리 갔는데 또 모르죠. 90대가 넘어서 된다나. 벼루 제작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석입니다. 원석을 구별하지 못하면 좋은 벼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뿔는 것은 벼루가 먼저 갈리고 탄다는 건 또 목이 안 갈립니다. 목을 갈아서 실제 쓸 수 있게 아주 좋은 적합한 돌. 이런 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도령시 청라면 일작 차량 산맥이에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한 발짝 나가지를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 채 해나갑니다만 여기가 오석이 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한 곳에 오석이 나오는 데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남포 오석. 오석 나오는 부대에서 백운상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볼하고 흔빛 나는 모래하고 이렇게 섞어서 지층의 압력으로 굳어진 거거든요. 차량 산맥에 백제를 넘어서 노베꽃이 또 올라가서 백운사라고 고찰이 있어요. 거기서 백운상석을 한 거죠. 흰백자 구름은 자 백운이거든요. 흰물이 묵혀져 있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탭을 해보니까. 목이 곱게 갈리고 먹물이 한 15일 이상 가고. 옛날에는 그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치기를 지는 사람이 얼마나 지겠습니까. 이런 돈을 가공할 시기가 언젠가는 있겠다 하는 시기를 항상 눈여겨보다가. 중기차라든가 포크림. 분명 혜택으로서 꿈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것을 내가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편재로 키는 거예요. 찰나서 얇고 두텁게 편재를 해서 이건 규격 따라서 이렇게 절단하는 거죠. 용도대로 조각실에 가서 그려가면서 조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어디 가는 사람은 잘 못 들어요. 이거 나는 이게 번쩍 번쩍 들려요. 젊어서 지금까지 계속 돌을 틀어버려 돼가지고. 80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번쩍 번쩍 들려요. 저는 옛날에는 용연을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군자 쪽으로 더 많이 하고. 원석이 있을 때 떠오르네요. 이런 걸 이것은 용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것은 사군자 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멋쩍 불면 그 용이 이렇게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럼 그냥 보는 거죠. 그림은 건성이로 외곽만 잡는 거예요. 잘 그려놨다고 해도 맹그르는 과정이 다 변해지니까. 그림은 형식적으로 윤곽만 잡아주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변화가 오는 거지. 저음질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닦아내는 거고. 도구가 이게. 많은 게 뭐냐 하면. 풍푸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풍푸하게 민다 해서 평미래. 이건 또 이렇게 동그란 하잖아요. 동그란 게 할 수 있는 거. 기둥구리는 용이 이렇게 봉황이 날개할 때 이렇게 좀 유연성이 있는 데 이렇게 기둥구리로 하는 거. 그때 그때 이제 좁은 기둥구리. 좀 넓은 거 더 넓은 거 이렇게 그때 그때 상황대로 다. 하기 기능이 다 있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벼루를 상상하면서. 자기가 구상해서 하는 거지. 내가 괴목받이 다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뚝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가 공식적으로 크라는 건 아니거든. 그럼 떨어진 데 이렇게 가지래 이렇게. 더 멋있는 예술이 나오는 거고. 안 떨어졌으면 그런 괴목이 안 나오는데. 잘라지면서 좋은 예술이 나오는 거고. 생명체 그 살았느냐 죽었느냐 조각이. 봉의 눈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거기서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하나 인구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기둥구리로 해서 이렇게 해야 여기 좀. 눈동자가 오동오동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점은. 용이 좀 우악스럽기라든가. 봉황이든지 더 힘차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고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 뒤에는 그 결점이 있어요. 좀 더 이 날개를 힘차게 움직이지 않은 것. 좀 용맹스럽지 않는다든가. 다음엔 또 저전해서. 꼭 해야 되겠다. 또 도전하고 또 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결점이 있고. 이렇게 저리 갔는데. 또 모르죠. 90대가 넘어서 된다나. 또 도전 또 도전은. 기록은 이제 소장자들에게 명단을 다 기록해놨어요. 누가 가지고 소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5,900개 정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원도 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제 결국 써본 분들이. 좋다고 평을 해야.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좋다고 평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일생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일생을 통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즐겁니까. 나는 평생 업이죠. 평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그러고. 평생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건강을 허락하는 한. 내가 100% 훔urعة. 마음이 드는. 작품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죠. 그것뿐이에요.